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 개발에 나선 나라들에 2020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을 촉구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노르웨이에서 열린 과학예술축제 스타머스 페스티벌 개막 연설에서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류가 기후변화나 천연자원 고갈과 같은 위협에 부닥친 만큼 미래를 위해서 우주여행이 꼭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는 달기지를 짓고 2025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